빨리 요리해야겠다. 진짜. 우리는 지금 문어가 많으니까 통문어를 올린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할 거야. 알리오 올리오? 뽈뽀 파스타. 뽈뽀 파스타? 그런데 여보, 우리 그냥 그 파스타에 개도 다 넣어버릴래? 그래. 거대한 파스타를 하는 거지. 완전 수산물 가득한. 온다, 온다. 뭐 있어? 문어 있어! 문어 있어! 문어 있어! 진짜 귀인자 올 것도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은데? 여보, 대박이다!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여기서 문어가 엄청 많았네? 개도 있어! 개도 있어? 왕다리, 나 미쳐, 진짜. 왜 이렇게 커? 나 여보랑 통발 던지러 다니고 싶어, 앞으로. 야호, 야호, 야호. 신나게 문어 파스타를 먹어볼 준비가 됐나요? 신나게 우리 연지와. 문어 파스타를 먹어보려 하네. 통질 다 했으니까 끝. 끊는다! 문어 넣을까? 문어 넣을까? 고맙습니다. 이거 약간 다리를 이렇게 해서. 어, 그래? 모양을 딱 잡히게 할 수 있네. 난 사실 엄청 연한 문어가 더운데. 그래. 나 막 이때 빼는 게 좋아, 솔직히. 어, 하늘 봐봐. 와! 너무 예쁘게. 응. 저쪽이 더 예뻐. 그렇네. 구름 봐봐. 새탈처럼. 여보, 완전 디즈니 하늘이다. 기가 막힌다. 너무 행복해. 누나 이제 빼도 될 것 같지? 이거 빼자. tuh,那個 콘텐츠가 계속될 수 있네. 원하는, 터뜨딩. 다섯, 터뜨딩. 그렇구나. 대박이다. 나 예약을 해드린다. 스테게티에 만디를 높은 장소. 이게 낯가다. 아니요, 아니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저희 문어 하나 가져가세요. 그죠? 저희 문어 너무 많아요. 아이 참, 참. 여보, 마음 바뀌기 싫어. 저기 빨리 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해도 되나요? 네, 네. 가져가도 돼요? 너무 좋다. 진짜 대단하다. 문어가 꽃이네요. 아, 이거 삶으신 거 준다고? 네. 아유, 참. 방송하다, 여보. 우리는 진짜 잘해야 돼. 모든 사람들한테. 그럼요. 진짜 복 받았어. 암요. 진짜 우리가 이웃을 잘 만났네. 와, 여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눈물 나갈라. 고맙습니다. 아, 눈물 나갈라. 아, 진짜. 이거 어떻게 빛 다 풀게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먹을 거 진짜 많아, 근데. 와, 장어 진짜 맛있겠다. 나 여기 넣는 게 뭐지? 아, 문어 지. 아이고, 좀 닦아. 다 빼도, 여보. 아, 나 탄 거 좋아. 여보, 나 탄 거 내가 먹고 싶어. 너무 탄 것만, 조금만. 아, 싫어, 싫어, 싫어. 난 탄 게 좋아. 아, 여보. 아, 여보. 그래, 탄 게 좋아. 여보, 이거. 여기 그냥 다 빼줘. 나 탄 거, 탄 거. 아, 그래, 그래. 그래, 알았어. 아까 여기가 쓴 것 같아. 여기 있어. 거기 있어. 이거 왜 빼야 될 것 같아? 그래? 여보. 그리고서 문어, 저통문어를 그 위에 얹으면 될 것 같아. 진짜 맛있겠다. 됐다. 좋다. 이거 다 된 것 같아. 플레이팅하고 먹자. 배고파. 배고파. 오케이. 오케이. 고생했어, 여보. 응. 자, 식기 전에 먹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일단 여보, 파스타. 파스타 주스. 얼마만에 먹는 면이야? 진짜. 그럼에도 장어 먼저 먹고 봐야지.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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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 장어가 진짜 맛있어요, 여기가. 근데 이거 약간 간 더 해야 될 수도 있어. 스파게티? 응. 아까 내가 막 하긴 했는데. 먹자. 너무 신난다. 응. 탄수. 이런 탄수화물이 그리웠어. 응. 너무 맛있다. 응.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도 이렇게 잘했어. 해면집서. 꼴보 파스타. 여기들은 문어가 너무 맛있어. 응. 집에서도 문어 사서 해 먹어야 되겠다. 너무 행복해. 개 맛있어. 개 맛있어? 응. 개튀김 같아. 맛있지? 맛있지? 맛있네. 음. 오늘부터 뽕잎 대신 장어립. 내가 가운데를 두껍게 발라서 살이 많아, 그렇지? 응. 그래, 너무 좋아. 응. 응. 너는 무슨 부시푸드 부패인 것 같다. 무슨 부시푸드 부패인 것 같다. 무슨 부시푸드 부패인 것 같다. 무슨 부시푸드 장어먹었어. 진짜. 재밌다. 재밌다. 재밌어. 하루 종일 먹으려고 사는 인생. 응. 맞아. 응. 모든 게 먹기 위한 엑트리트야. 응. 자아 성취감 이런 거 없어. 그냥 먹어야 돼. 인생의 목표 이런 거. 그냥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좋은데? 재밌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